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이피루입니다. 기압골이 다가오며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여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요. 높은 산지는 기온이 낮아 빛 또는 눈이 내리며 강원 산지에는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서양과 동해안, 동쪽 산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 새벽에는 동해안과 동쪽 산지에도 바람이 더욱 강해져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영하 1도, 부산 6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2도, 부산 16도로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0도 이상 올라 포근한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압계를 살펴보면 중국 내륙에 위치한 기압골의 뒷자리로 검은 영역으로 표시된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가라앉으며 그 앞자리에서 중하층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상승하여 비구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압골을 따라 녹색으로 표현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보라색, 흰색으로 표현된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며 그 경계를 따라 선영의 비구름대가 발달하여 우리나라를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대기도 불안정해져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과 대부분의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 지역과 시간, 예상 강수량과 적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영의 비구름대가 통과하며 낮에 수도권과 충남권을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제주도에 한때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대부분 저녁에 그치겠지만 일부 내륙은 밤까지도 약하게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높은 산지에는 기온이 낮아 빛도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표시되지 않은 강원동해안과 경북동해안, 부산과 울산, 경남 동부에도 약화되는 비구름대가 통과하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은 5mm 내외, 전라권과 제주도, 경북 북부 내륙, 서해오도 5mm 미만, 경북권 남부 내륙과 경남 서부, 울릉도 독도는 1mm 내외로 많지 않겠으나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어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빛도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강풍과 해상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개압거리 통과하며 개압 경도력이 강해져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지형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부터 바람이 매우 강해지며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후부터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 내일 새벽부터 동해 중부 앞바다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며 물결이 최대 4m 이상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이들 해역에도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고 항해와 조업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조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강원 남부 산지와 강원 중남부 동해안, 경상권 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들 지역은 오늘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 강원 남부 산지와 강원ви сте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